한글자막 by 김재경 먼저 여기는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자 오늘 별 열어방탈 주제는 BTS in Toronto입니다. 나야가라 포포를 구경을 하고 아 진짜요? 진짜요? 나야가라 가라 그걸 봐? 나야가라! 그 후에 펜션으로 이동을 해서 하루 밤을 자면서 1박 2일을 보내게 됩니다. 설마 또 펜션 안에서도 편지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편지는 내가 보기 2년에 한 번 정도 써야 돼. 이제 적을 말도 없다. 이번 토론토에서 진행되는 미션은 기승 미션으로 갑작스럽게 미션이 시작이 될 거고요. 아 진짜요? 자 긴급 미션 할게요. 미션 신비! 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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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5,6,6,6,7,7,7,7,7 야! 저 장구가!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동에 번쩍하면 서유번쩍해야 되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massively 미션이잖아요. 아니요? 기상미션으로 눈치게임이야? 맞아요. 눈치게임 되게 왜 그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약간 미약합니다 약간 느낌의 도둑들이 바늘을 잡는다, 바늘을 잡는다. 잡아서 뭐 할 건데요? 느낌의 도둑들이 바늘을 잡아서 뭐 할 건데요? 바늘을 잡아서 또 오고 있는 중이야. 다 웃으라고 하는 거지. 지금 한 번 해주면 안 돼요? 1, 2, 3, 4, 5, 5. 약간 이런 거죠? 뭐 사실. 일단 첫 번째 게임이 완료됐습니다. 실패해서 참, 참, 참! 네, 바로 걸렸죠. 이런 느낌의. 사실 자다가 일어나는 거죠? 지영 씨 일어나세요, 참, 참, 참! 없었는데 제가 참고할게요. 대영 씨가 거의 뭐 취직해도 되죠, 지금. 내일 아침에는 기상 미션이 있습니다. 아, 설마. 앞에 나와서 또 방탄소년단 춤, 메들리 추나요? 기상 미션! 기상 미션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좀 잘 일어나거든요. 기상 미션 뭔가 요리할 것 같아, 아니야? 기상 미션 자신 없는 여기 몇 분 계시잖아요. 기상 미션이 있어요? 저요. 기상 미션이 있고요. 기상 미션에 대한 거는 내일 아침에 문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1박 2일입니다. 날려라! 가자! 나이아가라로. 나이아가라로. 나이아가라! 시작할게요. 뭐야, 이렇게? 참, 참, 참! 참, 참! 이거는 실수, 실수 아닌가요? 참, 참, 참! 오케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아하이! 참, 참, 참! 아하이! 참, 참, 참! 아하이! 참, 참, 참! 아하이! 참, 참, 참! 잘하시네, 참, 참! 참, 참! 와, 나 진짜 환장하겄네. 아싸, 이건 아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참 빼. 아니죠? 나는 실패해, 실패해. 아니, 아니, 아니. 참, 참, 참! 아니, 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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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중에 뭐인지 얘기해 주셨어야죠. 그 왜 제가 얘기해? 아니, 그냥 공부를 해. 그 왜 제가 얘기해? 아니, 나는 참, 참! 여기서 멈췄는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걸리면 끝이에요. 비용, 비용, 비용. 비용, 비용. 이렇게 했어. 솔직히. 막판. 여고밖에 없어요. 참, 참, 참! 좌우밖에 없어요. 아, 좌우밖에 없어요. 아, 좌우밖에 없어요. 참, 참, 참! 아! 참, 참, 참! 나만 걸린 거야, 그러면? 아니지, 나도 걸렸어. 아, 참, 이러면 불공표하잖아요. 3명. 3명, 괜찮아? 1명은 마이너스 1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달려라! 반사! BTS in Canada. 여러분, 나이아가라를 포포를 보러 왔습니다. 나이아가라를 하는데 여기가 학동공원인지, 나이아가라는지 사실 궁금해요. 여기 사실 뭐 어디 경기도 갔겠지만 캐나다예요. 그렇습니다. 나이아가랍니다. 아,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캐나다가 추울 줄 알았어요. 저도요? 너무 더워요. 추울 줄 알았는데 이게 햇빛이 되게 강렬하네요. 눈을 못 뜨였어. 빨리 폭포를 보면서 뭔가 시원해지고 싶어요. 그래요. 폭포 옆에 있으면 좀 시원해지나? 지금 뭐 어떻게 할까요? 바로 보러 가면 되나요? 근데 여기 폭포가 어디 있나요? 폭포 있을 만한 곳이 없는데. 여러분, 왼쪽. 오, 하이. 반가워. 오, 지금 차 밖에 없어요, 지금. 정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좀 딱하게. 저희가 살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오는 날이 오네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이름만, 솔직히 폭포 중에 제일 유명한 폭포 아닙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아는 폭포예요, 제가. 달려라 방탄 아니면 이건 언제 보러 오고 있을까요? 지금 브이앱과 함께 우리가 태어나서 할 거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덕분이다. 덕분에 다 해보네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요. 세계 3대 폭포. 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세계 3대 폭포.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1m씩 후퇴해서. 여기로 오면 꼭 보러 온다는. 꼭 보고 간다는. 그렇죠. 지금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게 언젠가 폭포가 무너진답니다, 나중에. 아, 그래요? 네. 무너지기 전에 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4,450년? 4,450년? 우리 갔는데 무너지면 어떡해. 350년이라고 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딱히. 우리가 4년 선. 자, 기순 미션입니다. 1. 2. 3.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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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미션 안 되나 보다. 오늘 벌칙이 나왔나 보다. 누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라의 중견. 나라의 중견. 2. 2. 보석 진 앤 슈가. 근데 진짜 전혀 생각 못 찾으셨어요. 진짜 훅 들어오시네요. 갈 거고요. 저 지금 마이너스 2점입니다. 저 1점이요. 자, 저 거꾸로 이동해 보였습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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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운 기도 있어. 사진 한 방 찍어놨어요. 갈까요? 아, 너무 눈부신데? 자, 지금 마이너스 1점인데 누구야? 나 마이너스 1. 야, 괜찮아. 홉이 마이너스 2야.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 편하다. 어, 소리 들리는데? 차 소리 아니에요? 폭풀 소리야, 폭풀 소리. 폭풀 소리지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가다면 퀸 빅토리아 공원이 나옵니다. 우와, 잠깐만. 폭포야? 아, 폭풀 소리. 폭풀 소리 아니야, 이거? 어, 이거 잡으러 폭풀 소리야. 아이, 차 소리야. 저거네. 어, 저게 나약하나요? 이 나무나무 몇 년 살았습니까? 우와, 우와. 우와, 대박이다. 진짜 되는 거 같다. 봐봐, 야, 우와. 우와, 쩐다. 야, 그러면 겨울 되면 폭품도 어냐? 와, 야, 저거 언제 적 있대? 아, 가라는데? 헐, 언제 적 있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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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쩐다. 우와, 야, 진짜 이거. 아, 저기도 있어.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진짜 저... 우와, 절경이다. 우와, 대박이다. 야, 이런 거로 절경이라고 하는구나. 대박이네요. 우와. 우와. 야, 이거는 진짜 담아야 된다. 우와, 진짜 저게 세계 3대 폭풍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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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퍼포먼트 나와요? 오케이, 굿. 아, 저거 봐보네요?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자, 팀원 미션 할게요. 팀원 미션 할게요. 팀원 미션 할게요. 뭐야? 캐나다. 오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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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메이플 프로라니야, 캐나다? 자, 미국. 하나, 둘, 셋. 원싱턴 DC. 원싱턴 DC. 원싱턴 DC. 어, 제가 한 번 더. 원싱턴 DC. 아, 이런 거 못 할까? 자, 칠레. 하나, 둘, 셋. 사차고, 사차고. 와. 아, 갈려. 미안하다, 얘들아. 맞춘 사람 맞춘 필요 없잖아? 119? 119? 하나, 둘, 셋. 119 CD. 맞춘잖아요. 맞춘 사람. 맞춘 사람 또 가진 거 아닌가? 됐어요? 맞싸. 맞춘 사람 가요? 맞춘 사람. 맞춘 사람, 맞춘 사람. 맞춘 사람? 맞춘 거에요? 아, 오타와 맞춘지. 오타와? 자, 마이너스 1.10. 하나 더 줘요. 아이, 착하게. 대미고. 하나, 둘, 셋. 나 왜 코리할라 했냐. 나 왜 그러냐. 나 순발력 문제 안 될 거 같아. 저 하나만 찍어주실 수 있나요? 관광객 씨.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진이 형 나이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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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너편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저기는 완전 내려갈 수 있는데. 폭포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데. 저기는 미국이랍니다, 여러분. 저긴 미국이에요? 저긴 미국이래요. 저긴 미국이래요. 그러면 여기 넘어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돼? 그렇죠. 대박이다. 형, 뒷모습 하나 찍어줄게요. 이 자리가 급병이래. 아, 진짜요? 신기하네. 가자. 땡스. 나 찍어줄까? 네. 오케이. 총설모, 총설모. 아이아이 귀여워. 자식. 설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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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야, 여기 봐주세요. 설마야, 여기 봐주세요. 설마야, 여기 봐주세요. 어, 일어섰어. 제발, 일어섰어. 제발, 일어섰어. 본부에 있냐? 네? 본부에 있어? 형, 지금 너무 본부에 심취해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총무 아닙니다, 이제. 태용수 같이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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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나왔어. 나오긴 나왔어. 좋았어. 오, 그냥 보이는데? 그냥 보인다고? 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야, 누가 돈 내는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정국아! 정국아! 어? 저기 멀리서 사람이 보여. 아, 진짜로? 우와, 갈. 여기? 저기 멀리서. 빨리 해줘. 저기 멀리서 시골이 보여. 오, 헬리콥터다. 안 보이는데, 나? 대박. 안 보이잖아. 안 보인다, 이거. 리액션이 안 보이는 거야. 동전 없어요? 동전 있으신 분? 원 달러 코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 너무 더워. 절로 가볼까, 우리? 가자. 가자. 오우. 지금 약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약간 그 학생 같은데? 우와! 외미가 방금 내 눈앞으로 지나갔어, 봤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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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은 건 아니었다. 나 봤는데 그 좋은 건 아니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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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으로 지나갔는데 내가 숨빨리하고 피했어. 좀 웃어볼래? 좀 많이 웃어볼래? 아하하하 10년 맞 avez. 마야, 잘 봤습니다. 재밌었다. 이제 가볼까요? 지금 자, 이 eden 잘 살았어요. 시작. 너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내줘고 드리었더니 더 박 공가. 사람 불면 안 되죠. 원단으로rzy어. 뭔지 하는 건 올 리가 없네. 사실 그렇게 해요. 아, 이제 1초, 2초처럼 지나가고 그런 안스러운 현상을 정신력으로 버텼어야지. 정신력으로 한 거야. 이거 바람이.. 아 그렇게 생긴 게 어딨어요? 어?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형 눈 떠요 빨리 눈 뜬 거예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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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물 날 뻔했다 1 2 3 3 5 6 7 뭐야? 커플이 뭐야? 총 나방이야? 10 1 2 3 와 형 진짜 나랑도.. 오 좋아 3 시작 1 1 4 4 5 나는 눈을 감고 싶다 나는.. 눈을 감고 싶다 영상이야 오 까먹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화이한 누구예요? 아아아아 웃었어요 웃었어 멜로 연계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느려졌어? 맨 처음이야 너무 다른데? 늘여 자 이분은 눈이 커서 불리에요 여기 어디로 났어? 동시에 어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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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귀마 와리서 눈을 감아봐라 어우 눈물 났어 시간이 지났다 아우 눈물 나 아우 땅 아우 땅 자 감사합니다 야 이 분 볼 수 있나요? 1 2 3 5 4 5 6 6 7 8 9 9 10 10 1 2 4 4 4 4 와, 대박이다. 어떻게 보시냐? 다들 안구가 좋구나. 자, 이제 홈페이처로 갈까요? 나 마인 3이에요. 자, 오늘 이쯤에서 우리 벌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정해요?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면할 것 같은데 벌칙이요? 아, 들어보죠, 들어보죠. 정하실래요, 아니면 들어보고? 들어보죠, 들어보죠. 지금까지 점수 낮은 사람 벌칙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총 점수 낮은 사람인데 오늘 하루 아, 나 마인 3이라니까 지금? 나 2야. 자, 벌칙은 첫 번째 지민과 태연과 함께 일국할 때 티어선 광수 팀장 팀 아, 만약에 지민 퇴일 걸리면 그 다음 출국하면 일본에 루트 나가시고 두 번이 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펜션 나와서 펜션 안에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더 좋습니다. 아, 네. 아, 입장도 안 돼. 아, 근데 호수 입수에 약간 건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야, 캐나다잖아. 호수. 호수? 호수. 호수. 호수? 호수 3번. 호수 3번. 호수 5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호수 1번. 우리 전체 스텝 점심 쏘기. 내일 점심이요? 아이, 이 정도는 하지. 저기 멀리서 한 도가 들려. 그러면 벌칙, 벌칙 2등이 점심을 쏘죠? 솔직히 그냥 그거 하면 직접 하는 게 없잖아요. 벌칙 2등이 아니라 있어요? 2등 점심 1등 입수. 원래 벌칙 하나만, 벌칙만 있어. 근데 공동일 때는 토마토하면 돼. 벌칙 1, 2등 어때요?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아니 2등은 점심 쏘자 시원하게 해 아 근데 사실 점심은 우리가 위치가 있는데 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2등이 하자고 위치가 우리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있어 지금 그냥 쏘신데 그러니까 한 명이 해 기분 좋게 벌칙 2등 점심 쏘기 벌칙 1등 내가 지금 입수 근데 점심 속에는 하는 게 없으니까 2등이 하고 1등이 이제 뭔가 좀 하기 싫은 거 나 진짜 지민 옷 입고 싶은데 1번으로 하면 안 되냐 이 형은 진짜 사복이 없나 봐 저 형은 예외예요 내가 볼 때는 사복이 없어서 지금 계속 약간 이런 나 이제 옷 끝났어 이런 옷들을 입고 있는 거 같아 나 이제 옷 끝났어 이거 A A A A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 위치팩크 출근길도 이 형 옷 없어서 사복 없죠 내가 사줄게요 형 몇일까? 아 사줄게 고맙다 형 아 사줄게 생일 때 사줄게 나 그거 입고 갈게 오케이 알았어 자 눈치캠 1, 2, 3 참, 가, 번호, 룡, 칠, 칠, 칠 근데 하나가 더 남는 거 아니에요? 2에 왔잖아요 1에 왔잖아요 1에 왔잖아요 1에 왔잖아요 1에 왔잖아요 오케이 바이어스는 몇이에요? 저는 2야 2 바이어스 2야? 오케이 2야? 네 내가 벌칙을 안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 자 가위 가위 고 아 나이스 나오자 나부터 나부터 그대로 바꾸기 없기 바꾸기 없기 하나 빼기 뭐야 가위 가위 고 하나 빼기 가위 가위 고 eller 이거stat 하나 빼기 아니야? 리듬감이 좀 잘해 어 너가 가위 big인데? 가위 가위고 하나 빼기 하나 빼기 아 오케이 마이너스 2, 1도 몇이야? 가위 가위 고 하나 빼기 아 이게 오케이 마이너스 하나 빼기 가위 가위 고 하나 빼기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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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턱 형아 4, 1, 빼기 마이너스 3점이야! 마이너스 3점 이리로 와! 내가 3점을 준 거야! 마이너스 3점 이리로 와! 내가 3점을 준 거야! 마이너스 3점 이리로 와! 내가 3점을 준 거야! 제가 지기위한... 제가 지기위한... 나를 지겠다! 뭐야 이거? 나에게 마이너스 달라 너는 오늘 마이너스 9점이 될 거라서 안 돼! 오빠가 되기 전에... 마이너스... 아니 이게 접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점이야! 마이너스 10점! 나 3! 나 3! 나 3! 오케이 마이너스 3! 지금 3명입니다! 지금 3명입니다! 아 나 마이너스 2인데... 오케이 지금 뭐 사실... 꼴등 아니잖아! 뭔가 어딨어! 공동 꼴등이지만! 공동 꼴등이 지금 4명이네! 점심 먹으러 가셨어요? 아 점심 먹으러? 점심 먹으러! 출발! 점심 먹으러 고! 역시 뭐든 뭐 밥심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내가 점심! 그러면 우리는... 치즈 찜닭! 그렇지! 그렇지! 미듀... 저? 뭐야? 여기? 저기 죄송한데... 토론토 맛집 보고 왔는데... 그럼 차라리... 이건 무슨 메뉴야? 차라리... 이건 저희 스텝 메뉴... 스텝 메뉴 뭐예요? 스텝 메뉴... 스텝 메뉴... 스텝 메뉴... 스텝 메뉴... 스텝 메뉴... 스텝 메뉴... 아... 이거... 스텝 메뉴... 스텝 메뉴... 스텝 메뉴... 스텝 메뉴... 스텝 메뉴... 스텝 메뉴... zenia, breeding... 스텝 메뉴... 아... 펀 figuremal addiction... 저거... 스텝 메뉴... 스텝 메뉴... 스텝 메뉴... 스텝 메뉴... 스텝 메뉴 dage... 스텝 메뉴 lijep... 스텝 메뉴... 스텝 메뉴... 서스라랑 빨리äss等 Give me to me... 스텝 메뉴... ... ... 피.. enc... 감사해요. 세븐포프도 부탁드릴게요. 맛있어 맛있어? 이런거요? 와 진짜 맛있다. 야 솔직히 전세계 어딜가도 홈피디아 좀 안 찍어. 이거 종이 염색하냐? 본인도 괜찮아. 본인보건들 아니라고. 와 이거 진짜 인정이다 이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거 오픈했으면 그냥 만들 수가 있다고. 야 유니 형도 여기 오픈했으면 그냥 만들 수가 있다고. 한 번 만들어도 돼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맛있다 마늘 깔, 맛있겠다 마늘 깔. 야 밥만 먹자. 야 나만 하나 먹기 가위 가위 보. 오케이. 형 여기다 하나 나왔어요.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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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자 나만 하나 먹고 가위 가위 보. 자 3개 먹은 사람, 3개 먹은 사람. 난 2개 먹었어. 난 2개 먹었어. 넌 3개 먹었어. 넌 3개 먹었어. 넌 3개 먹었어. 아니 원래 안 먹으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랬을 말하는 거지. 몰라. 자 그럼 안 들으신 거 가위 가위 보. 안 들으신 거 가위 보. 안 들으신 거 가위 보. 마, 먹어. 아, 저 조영이. 나 봐. 안 느려진 거 가위 보. 아! 조영 때문이야. 오기, 오기, 오기. 아, 저 조영이. 아, 저 조영이. 아, 저 조영이. 아, 저 조영이. 아, 우리 두 조영이가. 아니야 이거 집이 거야. 안 느려진 거 가위 보. 잘한다. 아, 보기 좋아해. 나이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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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안 내밀어, 야, 뭐, 뭐, 뭐. 땅아! 찍다 나오니까, 곧때리 먹고 싶은 말이야, 따뜻히 먹겠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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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곧때리 먹고 싶은 말이야, 따뜻히 먹겠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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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명. 혹시 그, 좀, 악점시 몇 개 더 주실 수 있어요? 지명아. 아니, 너무 맛있어, 나. 우리 형, 악점시 좀 몇 개 더. 공감해. 우리 형, 악점시 좀 몇 개 더. 야, 우리 나온 거 좀, 넘겨줄게. 진짜 맛있다. 저에게 뭐 먹을래, 진짜? 저에게 뭐 해줄 거야? 단박스랑 그, 청고기. 오늘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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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에 토스트잘이 많아요, 육스테이크. 팬케이크 먹을까요? 팬케이크? 외국이 접속이. 어, 좋지. 그 형이 유명하잖아요. 내 분은 형이, 형이 팬케이크 한 거 아니야? 네, 할게요. 대신 장사하고도 해. 아니, 아니, 팬케이크는 거의 실패가 없고요. 2개를 들어왔어. 아니? 영상 말 봤는데. 라면이란 건 어렵지 않아, 근데 굳기 어려워. 요즘 플랫도 참 적어놨는데 있습니다. 얘들에게 그냥, 저도. 우와, 자식 보내주세요 저것. 나도 할 수 있어? 우참, 유찌을 볼 거 같은데. 아바드 씨, 그런 게 있어, 보는 거래? 일단 이렇게, 좋아서 놓치고 있습니다. 우와, 형들, 그거 봐요. 팬케이크, 반성, 종전자, 이거? 높은 따라 типа. 이렇게 쉽게 4.10초. 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뜨게. 자, 긴급 미션 할게요. 아, 뒤에 커진. 어이, 뭐야? 들어와. 자,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제가 나 던진 텐션 뒤를 말이 되는 단어로 만들고. 오케이. 빨리 해주세요. 할게요. 제발. 리모. 컷. 땡. 리모하였나 봐. 리모컨이. 아, 리모컨이. 너 리모컨이라 이런 거. 아니 컨트롤이잖아. 아니, 컨트롤이잖아.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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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스포. 일러. 아, 나. 아, 컷. 아니, 컷. 체험. 장. 오, 된다, 된다.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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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어, 왜 왔잖아. 도라 진짜. 잠시야, 잠시야. 도라. 다시 해야지, 그러면. 잠시야, 잠시야. 저, 이제 저 해야 될 거. 피사. 체. 아, 근데 저, 저 진짜 여기. 아, 나 못 들었어. 아니, 처음. 아, 난, 난. 펼치, C, O, N. 통화기 생각했어. 도라. 안 들고 안 돼요. 번호가 안 되는 거. 도라. 통화기. 핸드폰으로 올라가오면. 아니, 안 된다고. 그냥 연단을 해. 잘 발견한다는 거. 2단장. 도라. 바로 양산기. 바로 retro. 일단은 가서 먼저 페인트웨트 할 것부터 보고 페인트웨트 하고 뭔가 좀 따뜻한 걸 사야 될 것 같긴 해요 옷을 좀 바꿀 수 있나? 일단 장 보고 들어가 마트 아주 괜찮으니까 형이 사라져 이렇게 하니까 자식해 나한테 안 되더라 아우 야 아우 야 갑자기 아우 야 갑자기 또 입혀야 돼 또 또 또 또 마이크라이 형이랑 해봐도 될까? 그래 이게 나 별로 안 했어 오빠 또 봐봐 근데 이게 천일 태양 보고 있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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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하자 이게 이게 어 마이크 네 네 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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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오메 이게 바로 째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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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 다 먹잖아 문제네 저거 뭐야 문제네 저거 뭐야 유럽 다 있어 스페인 하나 둘 셋 마드리드 하나 둘 셋 룩셈부르크 수거 뭐 하는 거야? 터키 앙카라 앙카라더라 앙카라 높다 떠 떠 떠 떠 야 이거 뭐지 아니야? 얘들 따라다 아 왜 한바퀴 들어왔어 야 뭐 하는 거야 형 아침 식이어준 레스키 맛있겠다 하나 둘 셋 모스크바 잠시만 노르웨이 노르웨이 레스키 노르웨이가 오슬로였나 오슬로 오슬로 보네노 사야지 보네노 보네노 어때요 형? 보네노 좋아하다 보네노 좀 익은걸 야 야 야 스위스 보네노 보네노 고양아 배는 아하 바하아가 아니라 뻔난다 인데 보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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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호기심사 하나 사 볼래요? 하나만 사 보자 멤버 1위인데 한 dev 오우 꺄 뜨려 뜨려봐 진짜 아파 이거? 저희가 하나를 사자 이거 우리가 만졌으니까 사야돼 그래 우리가 많이 살았잖아 왜? 왜? 왜 사귄요? 아니 나 가만히 하나 정판장 나 가만히 먹을 거야 이거 하나 먹으려나? 내가 굳이 자랑을 봐야되냐? 내가 먹고 싶은 거 졸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 그 뭐지? 그 그냥 딱 맛있는 작은 빵 있는데 막 편의점에서 파는 거 편의점에서 먹었던 그 그 영화에 나오거든요 이게 좀비 영화의 그 어떤 그 좀비 자비가 되게 좋아하는데 찾아볼까? 분명 있을 거야 좀비 영화 빵 이래로 나오냐 트윈키! 미국의 대표 불냉스프미라는 트윈키 이게 맞나 싶어 이게 난 왜 맛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맛있었다는 문제 정치? 빈곤 문제입니다. 덴마크에 수도 네? 호페나 버터밀크 밀가루예요? 이게 콤플리스트 콤플리스트 막 형은 똑같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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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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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정국이 빈털날레 만들려고 적당해라! 와! 나 떠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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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이 접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많이 많이 주세요! 진영 많이 주세요! 진짜! 긴급! 와! 예전군이 된다는데 나 잘 몰라 나 잘 몰라 한참으로 Bears 나는 이거 같아 다 삐빈고 막!! 어 우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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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